안녕하세요. 대만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영화 완벽한 타이는요. 서로 모든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완벽해 보이는 커플 모임에서 모임 동안에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, 문자, 카톡을 모두 공개하는 게임을 하면서 벌어지는 예측불허, 상상초월, 기상천외, 박장대소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. 저희들의 핸드폰 속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곧 공개되는데요. 다들 극장에 꼭 와서 관람해 주실 거죠? 두 시간이란 시간이 절대 아까우시지 않을 겁니다. 팬분들의 관심과 기대, 추천 모두 미리 감사드립니다. 12월 2일 극장에서 만납시다. 안녕! 살아가는 사이인지는 어떻게 알아? 하루에 세 번 이상 전화하면 살아가는 사이예요. 한 번도 안 하면 부부사이고요.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? 저녁 먹는 동안 오늘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. 전화, 문자, 카톡, 이메일 할 거든 비싸. 야, 이거 미친 짓 아니야? 할라 안 되는 짓이지. 왜? 짤리는 거 없어?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거든. 어? 여자? 아, 진짜 그거? 문제는 이 여자가 밤 10시만 되면 사진을 보내. 아, 놀려라, 이제. 속죽 형제였어, 그치?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? 응? 됐어. 나 자기만 볼 거야. 난 옛날 여자친구들하고 절대 통화 안 해. 자기 몸 그리워? 언제부터 냐고! 아, 이거 그렇게 오래 안 됐어, 참.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. 그런데 이 핸드폰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. 염 completing school 나 여기 친구들 집들이와 있어 집들이? 넌 맨날 재수 없다고 욕하더니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거기 가 있어 야 어딨 su.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